안녕하세요. 성과평가 점수 및 산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릴 박윤철입니다. 2020년도 국민 내우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성과평가는 운영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전체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주요 지표는 일반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수요자만족도, 수료율, 훈련이수자평가, 개설률, 가점, 감점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일반 취업률 및 고용유지기간 평가 대상이 없는 기간의 경우 수요자만족도, 수료율, 훈련이수자평가, 개설률, 가점, 감점에 별도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지표별 세부기준 설명에 앞서 21년도 성과평가 지표에서 전년도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취업률 산정시 적용되는 취업일자 기준 만 50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가 1.2에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 가중치 1.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취업률 및 고용유지기간 지표 산정시 훈련 시작일 기준 0세 자영업자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만족도 및 수료율 배점이 변경되었으며 수료율 산정시 조기 취업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 훈련 이수사 평가 및 개설률 배점이 축소되었고 훈련 이수사 평가 결과 산정시 스마트 혼합훈련에 대한 별도 배점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스마트 혼합훈련 LMS 구비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게 되었고 정부 지원 LMS 사업 참여 후 산정시점까지 혼합훈련 실적이 없는 기간의 경우 감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후반부에서 해당 지표별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은 일반 취업률 15점과 고용 유지기간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칩 창업자의 비율로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실업자 근로자 개인 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21년 7월 말까지 HRDNET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반영해 주지 않으니 훈련 기간에서는 취업한 훈련생이 HRDNET 상의 취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률에서는 취업자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가중치는 총 3가지로 취업자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취약계층 가중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의 취업자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며 여기서 취업자는 앞으로 말씀드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등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취업자 규모입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1명은 0.5명으로 적용되며 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단, 창업자는 제외합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의 취성폐 1유형 및 산재근로자 취업자는 1명을 1.5명으로,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1명을 1.3명으로 적용되며 시성폐 1유형과 만 40세 이상 취업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중치 1개만을 적용합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훈련기간은 500명이 수료하였고, 250명이 수료 후 취업하였습니다. 250명의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는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고, 가중치 반영 전 취업자인 250명에 해당하는 규모 가중치 1.2를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취업률이 60%라고 가중할 경우, 해당 기간의 점수는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112%가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성 비율은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전체 기간의 평균 중 해당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달성 비율에 따른 구간과 배점은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기간입니다. 고용유지기간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 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을 대상으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실업자 근로자 개인 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주며,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기간 지표 산출 시 19년도 종료 과정은 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실업자 훈련 과정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훈련기간은 산정기간 동안 수료인원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훈련생별로 산정 대상이 되는 인정일수를 알아보면, 훈련생 A는 수료 후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180일이 인정일수입니다. 훈련생 B는 고용보험 취득 20일 후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재취업한 케이스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이후 130일간 재취득하였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기간인 60일만 반영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장 20일과 두 번째 사업장의 60일을 합쳐 총 80일이 인정일수가 됩니다. 훈련생 C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않은 인원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련생 D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로 산정기간 동안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반영일수인 180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 대상은 훈련생 C를 제외한 훈련생 A, B, D이며, 3명의 평균 교육유지기간은 146.7로 계산됩니다. 전체 평균 교육유지기간이 13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은 산출식에 따라 112.8%가 나오게 되며, 8등급 중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별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점수는 HRG 넷 수환평 만족도 및 조사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전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조사 시 주요 내용은 훈련 만족도,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문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배움 카드 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고, 내일 배움 카드 훈련 및 사업주 위탁 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 산출 후,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의 수료 인원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예시표와 같이 실업자 응답 인원 9명, 근로자 응답 인원 6명이고, 만족도 점수 합이 135점이므로 해당 기간은 산출식에 따라 9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자, 근로자, 사업주 위탁 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입니다. 예시와 같이 실업자 훈련 수료 인원 12명, 응답 인원 10명, 근로자 훈련의 경우 수료 인원 6명, 응답 인원 5명, 사업주 훈련은 수료 인원의 6명, 응답 인원 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인원으로 나누면 한 출식에 따라 10점이며, 사업주 훈련의 경우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의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훈련생 4점, 기업체 5점, 총 9점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간의 수료 인원은 내일방용카드 훈련 18명, 사업주 위탁 훈련 6명으로 총 24명이고, 해당 기간의 수료 인원 비종을 고려하여 산출식에 따라 해당 기간은 9.8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료율은 2020년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배점 기준은 해당 기간의 수료율을 각 그룹별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훈련 기간은 평균 훈련 시간이 296.7시간으로 14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제시된 예시와 같이 해당 훈련 기간의 수료율이 85.9%이고 14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그룹의 평균 수료율이 90%인 경우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은 95.4%가 되고 해당 기간의 수료율 점수는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류를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에서 13차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 과정 전체 및 추가 평가를 실시한 과정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배점 기준은 제시된 표와 같이 이수자 평가 등급에 따라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이 없어 점수 산출이 불가한 기간이거나 NCS 소분류 기준 동일 소분류 내 비 NCS 과정만 운영하고 해당 과정의 이수자 평가 결과가 훈련 기간 전체 평균 미만일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의 2020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은 실시 3과정, 미실시 3과정 6과정이며 2020년도 추가적으로 1개 과정을 실시하여 산정 대상은 총 7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는 산출식에 따라 7개 과정에 대한 등급별 평균 점수인 5.4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개설률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설률은 승인된 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여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는 기간 단위의 평가로 훈련 과정 코드 기준이며 동일 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됩니다. 산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2019년 승인 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심사 승인 과정은 통합심사 및 산업인력공단 등 인증평가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 과정이 없어 점수 산출이 불가한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19년도 하반기 운영 통합심사에서 적합받은 훈련 과정 중 20년도 출제 기준 변경으로 인해 개설하지 못한 과정은 산정 시 제외함을 안내 드립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이 2019년 신청하여 승인된 5개 과정에 대해 3개 과정을 개설하였다면 개설률은 60%이며 전체 평균 개설률이 70%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은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85.7%에 해당하는 구간에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점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임금 수준과 스마트 혼합훈련 LMS 구비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점은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월평균 보수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점 지표는 스마트 혼합훈련 LMS 구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첫 번째, LMS 구비 기간의 경우 민간 LMS 임대사업 선정 후 계약 체결 기간 자체 LMS 구비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을 받은 기간 스텝 분양 참여 기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LMS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한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또한 스텝 LMS 분양 참여 기간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나 스텝 LMS 분양 유효기와 만료 시점에는 민간 LMS 임대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한 점을 안내 드립니다. 스마트 혼합훈련 개설 실적은 2020년에 스마트 혼합훈련은 개설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훈련임으로 2021년도 평가시는 개설 여부로 가점을 부여하고 2022년도부터는 종료 실적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가점은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2019년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혼합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간 공모계획 공고에 따라 2020년도에 국기비엘 과정 종료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단, 스마트 혼합훈련 가점과 중복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점입니다. 정부 지원 LMS 사업에 참여 후 산정 시점인 2021년 8월 31일까지 혼합훈련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감점이 발생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해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과평가 점수 및 산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